저 왔어요 부다혜쥬입니다 이번에는 부모님께 새로운 호박을 지원받아서 만들어지게 된 영상입니다 준비물은 각종 조각도와 30도 아트나이프 호박껍질을 깎을 감자칼과 유성매직을 준비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아 얘가 또 호박을 깎는구나 진짜 얘는 조각 전공해서 별걸 다 깎는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영상에 들어오셨겠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고 랜턴은 아일랜드의 전래동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 아일랜드는 잭이라는 엄청 괴팍하고 성격 더러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잭이 요즘 사회의 현대인처럼 아 진짜 술 마시고 싶네 술 마렵다 술 해서 악마를 꼬드겨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마랑 술 한잔 거우하게 마시고 나서 아 돈 내기 아까운데? 야 너 동전으로 좀 변해봐라 완전 악마 새끼 아닙니까? 돈을 안 내려고 악마한테 돈으로 변하라고 하라고? 이런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건가? 뭐 아무튼 악마는 아 그래? 하고 악마가 동전으로 변한 순간 잭은 바로 십자가 있는 주머니에 악마로 변한 동전을 넣어서 야 너 이제 여기 나오려면 나 1년 동안 괴롭히지 말아야 되고 나한테 해코지하면 안 된다 라며 악마를 협박했습니다 난놈이죠 난놈이에요 뭐 아무튼 그 이후로도 잭은 종종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악마를 협박하였고 실제로 잭이 사망하고 난 후에는 아 진짜 여기 들어오면 안 돼 해서 천국도 가지 못하게 되었고 아 진짜 여기 들어오면 안 돼 해서 지옥도 가지 못하는 방랑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잭은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하고 항상 깜깜한 곳을 정처 없이 걸어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떠돌아 다니게 된 잭은 순무의 속을 파서 등을 만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 순무 등을 들고 떠돌아 다니는 떠돌이 잭의 모습을 아일랜드에서는 잭 오 랜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유성매직으로 그린 스케치 위에 칼집을 다 내주었습니다 요렇게 감자칼로 표면을 한번 깎아주려는데 안 깎임 K호박은 감자칼로 안 깎임 하지만 한국 대학생은 호박보다 강함 내가 이김 말하는 감자는 호박보다 강함 여기 칼집 보이시죠 요 칼집에 다른 각도의 칼집을 넣어서 조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깎아내고 있는 것은 상상의 동물인 혜태인데요 갑자기 왜 혜태? 네 앞서 말했던 잭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자 외국 사람들은 채소에 얼굴을 넣어서 귀신의 인거리 가라 했는데 달조 오 랜턴은 뭘로 귀신을 쫓을까 고민을 하다가 혜태를 한번 조각해봤습니다 이제 귀신 안 무서워 보세요 벌써 눈을 부라리죠 자 이렇게 저처럼 달조 랜턴을 만드실 분들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수직으로 넣은 스케치 칼집에 다른 각도의 칼집을 넣어서 뽑아주기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됩니다 할만하죠? 그럼 이런 느낌으로 1차적으로 조각이 되는데요 좀 느낌 오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 이후로는 이렇게 좀 더 넓은 면을 깎아내서 높낮이에 변화를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눈보다 눈썹이 조금 더 높다든지 입술 아래 있는 이빨이 입술보다 조금 더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 조금씩 높이 차이를 줘서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얼추 완성도가 나왔다면 주변에는 조각칼을 이용해서 어색한 각도를 다듬어주시거나 얼굴 외곽 부분을 정돈을 해주시면 어우 진짜 살아 움직일 것 같아 가까이서 보면 그런 느낌 이런 느낌 근데 저 눈알이 뭔가 너무 쥐젓처럼 생겨서 조각도로 후벼서 빵구를 내줬습니다 콧구멍과 입 주변에도 이렇게 구멍을 내줬어요 이전에 깎았던 호박과는 다르게 이 호박은 품종이 다른지 훨씬 과육이 얇고 말강말강하고 약간 투명한 느낌이 되게 맛있겠더라고요 거의 뭐 호박 스퀴시 아무튼 그렇게 표면 정리를 해주면 혜태 모양의 호박 조각 완성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긴 완성품은 아래쪽에 빵구를 뚫어서 속을 파낸 다음 재고 랜턴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이거 잘라서 죽해 먹어야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몰라 양초를 넣진 않았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제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